노란 샤스 입은 말함은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시식한 생김생김 그 이겨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아 야르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리로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샤스 입은 말함은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노란 샤스 입은 말함은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시식한 생김생김 그 이겨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아 야르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아 그 위로 나를 좋아하고 계시던 노란 샤스 입은 말함은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